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무용단의 서은미 수석이 올해 자신의 두 번째 개인 공연을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가졌습니다. 이번 공연에서는 춘행전, 청풍명월, 한량무 등 여섯 마당이 펼쳐졌습니다. 무대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도훈과 박현진 무용수를 비롯해 오랜 시간 동안 전통무용과 전통음악을 갈고 닦아온 예술인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작년 요맘때쯤에 첫 개인 공연으로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던 서은미입니다. 이번 공연에는 더 많은 지인분들과 제자분들이 저를 도와서 풍성한 공연을 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 공연에는 이번보다 더 많은 주제로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